방자 본부도 듣고잉 자,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오시면 대강만 아래리다 시작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오시면 대강만 아래리다 동문방 나가오면 선원사가 조사옵고 동문방 나가오면 선원사가 조사옵고 서문방을 나가오면 관악물을 모셔있어 망고 영웅이 어제련 듯하옵고 북문방을 나가오면 교룡산성 대보감이 조사옵고 남문방을 나가오면 광할루 오작교 영주가기 강할루 오작교 영주가기 삼남의 제일루로 소이다 삼남의 제일루로 소이다 이에 이에 네 말을 들어보니 강할루가 좋을 듯하구나 그곳으로 구경가자 나귀 한장 지어라 이에 방자군부 듣고 가진 안장을 짓는다 공영자공산업편 오간금천 황금조 청홍사 꼬은굴레 상무 물려덤뻑따라 앞뒤 걸쳐질껀메여 앞뒤 걸쳐질껀메여 충충다래 근혁두흥자 호흡이 도둠이 좋다 못앉아 걸쳐 덮어 못앉아 걸쳐 덮어 제일 독처 돌려세워 제일 독처 돌려세워 말 대령하였소 말 대령하였소 도련님 호사보소 도련님 호사보소 진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청이 허고 진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청이 허고 감태같은 치짓머리 감태같은 치짓머리 공백기름 광을 내여 공백기름 광을 내여 갑싸댕기 드렸네 갑싸댕기 드렸네 쌍문초 진동호 쌍문초 진동호 정중춤하고 도복받쳐 정중춤하고 도복받쳐 분홍띠 눌러띠고 분홍띠 눌러띠고 눌러띠고 만석당에다 잘 잘 끌어 광재낭이 붙들어라 광재낭이 붙들어라 전자 믿고 손 뜯올라 통인 방자 앞을 세워 통인 방자 앞을 세워 통인 방자 앞을 세워 남문방 나가실제 황학은 알개같은 세금당선 차르르 피요 세금당선 차르르 피요 일광을 가리우고 관두성남 너른길 호기있게 나가실제 그렇지 자기야 저기 긴박을 먹고 짧은 박에 호기 붙이는 거야 호기있게 나가실제 호기있게 나가실제 기봉하은 안한 뒷결 광풍조차 광풍조차 벌벌벌날려 보화점점 붉은꽃 보화점점 붉은꽃 보보향풍 뚜옥 떨어져 테레需 보보향풍 뚜옥 떨어져 뚜옥 떨어져 뚜옥 떨어져 쌍옥계변 내발굽 걸음걸음이 생양이라 걸음걸음이 생양이라 너무 높잖아 생양이라 걸음걸음이 생양이라 걸음걸음이 생양이라 그러지 우리가 어디까지 배웠었든가 안 배웠지 당연히 당연히 더 나갔어 어디까지 배웠었어 그렇지 쌍문초부터 안 배웠다 쌍문초진동부터 안 배웠던거야? 너무 많이 안 배워줬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빨리 해줄게 쌍문초진동원 쌍문초진동원 청중춤하고 도복받쳐 청중춤하고 도복받쳐 청중춤하고 도복받쳐 청중춤하고 도복받쳐 구덩띠 둘러뛰고 구덩띠 둘러뛰고 만석당에다 잘 잘 끓어 방자나기 붙들어라 퉁자 딛고 선뜻올라 퉁자 딛고 선뜻올라 퉁자 딛고 선뜻올라 퉁자 딛고 선뜻올라 음 안 맞으면 안 되지 퉁자 딛고 선뜻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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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 통인 방자 앞을 세워 남운 방 나가실제 황학의 날개 같은 황학의 날개 같은 우리는 저기 우리 판소리는 저기 뭐야 비약 비약 도약 비약이 너무 심하죠 심한 내가 이렇게 옥타브로 딱 뚝 떨어지고 이런 거를 순식간에 해줘야 돼요 서양방에서 잘 없어 이렇게 이렇게 막 옥타브로 뚝 밑으로 떨어진 게 황학의 날개 같은 황학의 날개 같은 세금 당선 차르르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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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당선 차르르 피어 세금 당선 차르르 피어 일광을 가리우고 관두성남 너른길 관두성남 너른길 관두성남 너른길 꺾지 마 꺾고 그리면 안 돼 관두성남 너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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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펴야지 관두성남 너른길 너른길 우훈길이 아니고 너룬길 너루훈길 너루훈길이 아니고 너룬길 너루훈길 너루훈길 하지 말고 그냥 너룬길 너룬길 그렇지 너룬길 너룬길 굿굿굿 그렇게 관두성남 너룬길 관두성남 너룬길 흘리는 거야. 꺾는 게 아니라 흘려. 너른 길. 살짝 흘러내려. 꺾지 않아. 만약에 꺾는 게 아니라 너른 길 너른 길 이렇게 하면 꺾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너른. 너른 길. 그렇게 하잖아. 흘러내리는 것이 꺾는 게 아니야. 너른 너른 길 이렇게 안 가잖아. 너른 길. 너른 길. 호기 있게 나가실지. 호기 있게 나가실지. 이봉하은 안 안 뒷결. 이봉하은 안 안 뒷결. 광풍조차 앞. 광풍조차 앞. 펄펄 날려. 펄펄 날려. 도화 점점 붉은 꽃. 도화 점점 붉은 꽃. 도화 점점 붉은 꽃. 불이 그렇게 빨리 나오면 안 된다니까. 도화 점점 붉은 꽃. 도화 점점 붉은 꽃. 굿. 굿. 광풍조차가 여기서는 어려운 거야. 왜냐면 전부 다 길고 짧고 짧고 길게 가다가 똑같이 음과를 저기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어떤 음구조냐면 점 4분음표 음을 4개씩. 저기 뭐야. 점 4분음표 길이를 4개씩 넣었잖아. 근데 여기는 4분음표 길이를 6개를 넣은 거야. 그래서 내내 3분 밖으로 쭉 갔지. 궁짝궁 짝짝궁 짝궁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는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이렇게 갔어. 우리가 라틴뮤직 보면 세대 단음표인데 4분음표 세대 단음표가 있잖아. 라틴뮤직에 그게 많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광풍조차 앞. 펄. 이렇게 가는 거야. 시작. 광풍조차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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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도화 점점 붉은 꽃. 시작. 도화 점점 붉은 꽃. 보보. 향풍. 뚝. 떨어져. 보보. 향풍. 뚝. 떨어져. 하지 말고. 보보. 향풍. 뚝. 뚝. 시작. 보보. 향풍. 뚝. 떨어져. 뚝이 먼저 올라가면 안 돼. 보보. 향풍. 뚝. 떨어져. 보보. 향풍. 뚝. 떨어져. 쌍옥. 깨변. 내발굽. 쌍옥. 깨변. 내발굽. 거름. 거름.이. 생양이라. 거름. 거름.이. 생양이라. 거름. 거름. 이런 거 하지 말고. 거름. 거름.이. 거름. 거름.이. 거름. 거름.이. 생양이라. 거름. 거름.이. 생양이라. 생양이라. 거름. 거름.이. 생양이라. 거름. 거름.이. 생양이라. 거름. 거름.이. 생양이라. 생양이라. 거름. 거름.이. 생양이라. 거름. 거름.이. 생양이라. 그렇지 판소리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겠지? 음 잡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엄청 비묘하고 어렵고 음이 세분화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다 맞춰야 돼. 그러니까 육자배기 배우던 그 저기로는 이건 못 이어. 판소리는 그만큼 어려운 것이요. 이게 가락은 이것이 보면 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락은 쉬운 것까지 음 자체가 어려 버린 뒤 뭔 소리여? 격이 달라? 그래서 판소리가 얼마나 어려운 음악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야. 자 우리가 상대소설을 쫓게. 몇 장담만 배울까? 방자품부터 한 번 더 할까? 이거를 더. 내가 한 번 그려? 아니 그려야 이 그놈을 달달달 거리면서 할 것 아니야. 아무리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코 먹은 소리가 나더라도 참아줘. 이게 다 물어볼까? Mitarbeiter UFF 时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